달려라 달려 우와 이게 많이많이 먹기 대회에서 받은 금메달이야? 만지지 마셩 망가진단 말이엉 나도 금메달 딸 수 있다 뭐 그래 맞아 그 정도는 이 에고님도 딸 수 있지 나도 나도 너희가 금메달을 딴다고? 어떻게? 내가 만약 힘센 방귀대에 나가면 금메달은 바로 내꺼 내가 만약 곧 당귀대에 나가면 금메달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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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촉촉 박사 귀집 불면 내가 내가 금메달까지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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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메달 딸 수 있다 고 근데 머꾸야 나 이 금메달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면 안 돼? 응 안 돼 안 되라고 물어보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하 그럼 내가 한 번만 해봐도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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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라고 물어보니까 돼지 돼지라고 물어보니까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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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꿀꿀 돼지 뭐야 멍구 나빠 나도 금메달 해보고 싶은데 홍순아 내가 금메달 따면 난 너 꼭 해보게 해줄 거야 진짜야 진짜? 고마워 뿅뿅아 뿅뿅이는 역시 착해 뭘 그 정도 가지고 짜잔용 짜잔용 뭐하세요? 어서와 뿅뿅아 우와 금메달이다 와 정말 많다 짜잔용 저 금메달 하나만 주세요 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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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만 주세요 뿅순이도 주게요 안돼 뿅뿅아 이거는 열심히 달리기 한 친구들에게 줄 거라고 열심히 달리기를 한 친구요? 뿅뿅이도 달리기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쐭쐭쐭쐭쐭쐭쐭쐭쐭쐭쐭쐭 잘하죠 뿅뿅아 이제 그만 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랑 넓은 곳에서 뛰어보자 바로 저기 저 친구들처럼 말이야 어? 와 친구들 정말 잘 달린다 뿅뿅이도 저 친구들처럼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럼 금메달 주실 거죠? 그럼 주고 말고 자 그럼 떠날 준비됐나 뿅뿅 준비됐나 뿅뿅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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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 뿅뿅 뿅뿅이아뿅 뿅뿅 뿅뿅 달려 달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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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 모두 모였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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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오늘은 아주아주 재미있는 달리기를 할 거예요. 달리기 잘하면 금메달도 받을 수 있죠? 그럼. 어디까지 달려볼까? 바로바로 저기까지. 자. 우와, 풍선 너부다. 뿜뿜이 달려간다. 이야. 뿜뿜이 정말 빠른데? 그쵸. 뿜뿜이 금메달 받을 만큼 잘 달리죠? 그래, 뿜뿜아. 자, 오늘의 달리기 첫 번째. 나뭇가지 달려가서 풍선 따오기 할 수 있겠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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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얘들아, 내가 도와줄게. 그래, 뿜뿜아. 고마워. 자, 그럼 정원이부터 출발.